솔로 댄서들이여 크루를 가져라 앰비셔스 크루를 뽑는 최종 선발전 정상에서는 8명만이 최종 앰비셔스 크루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대반인 건가? M이라는 글자가 너무 커 보였고 저기 가야 되는데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? 두 회수 1위의 댄서는 노태현입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재밌을 것 같지 않냐고 전 너무 재밌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 점수와 대중 투표 점수가 합산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변이 일어나기 누가 앞질르면 어쩌지 진짜 뭐였어요? 좋아요가 뒤집어 놓고 이게 된다고? 한 자리에 나왔네 예수 자리에 올라설 마지막 주인공은? 김정은? 브라더비? 아, 최고 위병의 장난 아니다 댄서 와, 소름 돋아 대박이다 진짜 예상 못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상태로 Q. 이 자리에서 5초로 8그루를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Q. 한국맘마를 이미 얻은 고 횟수가 말이 안 돼 Q. 완전 월드 클래스 Q.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진짜 몇살대껏 쌓을 수도 있어 와.. 이분들이 나온다고? ㅅ.. 나와요? 야아아아아아아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